우리 유엔! 자 이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일단 라이브가 진행이 안되는 건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하겠습니다 녹방이에요 자 9시에 아무튼 대충 떨어졌어요 미국에 그래갖고 이제 막 호텔에서 헤매하고 자촌시종해서 막 바로 가니까 유엔에 12시쯤 가서 시작을 했죠 저녁 12시에 그렇죠 저녁 12시에 무대를 먼저 시작했죠 무대를 시작을 해서 이제 어디까지 찍은 거냐면 문 열고 나가기 전까지 문 열고 나가기 전까지 2절 전 새벽 한 3시 반? 네 근데 그거 테이크를 진짜 많이 찍긴 했어 한 열 몇 번 찍었어요 새벽 3시 반까지 그걸 찍은 거예요 더 괜찮은 테이크들도 있었는데 막 그 카메라 감독님 발 나오고 보조 감독님 발 걸리고 사실 솔직히 뭐 끝내려면 끝낼 수도 있었어요 이게 환경이기도 했는데 하지만 저희 성격세치가 우리 성격상 그렇게 유엔까지 왔는데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거기에 각국 내빈 분들이 앉아계시고 저희가 라이브로 이제 그분들 사이를 종횡무진 무비면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사실 그랬으면 난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폭도가 너무 좁아서 무릎이 지나가고 벅차는데 거기 누가 앉아있었으면 뭐 할 수나 있었겠네 사실 그것도 없고 라이브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사고와 날 가능성이 되게 높아서 음향이 엄청나게 아니 뭐 안 되는 게 많더라고 공략인양에서 맞아요 맞아요 좀 약간 전파도 망통하고 그 보내장에서 이제 물 마시면 안 되잖아 맞아 물도 마시면 안 되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3시 반까지 찍고 이제 돌아와서 아마 6시 반에 다시 일어나나요 그렇죠 6시 반에 다시 일어났어요 한 2시간이나 3시간 자고 그다음에 다시 해외를 한 다음에 아침에 이제 한 9시, 10시까지 유엔에 가서 그 뒤를 찍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2시인가 1시, 2시 1시, 2시 1시 반에 2시 네 맞아 맞아 그래서 도합해보면은 이제 얼마 정도 저 친구가 거의 한 14시간, 15시간 이제 유엔에 이제 그런 퍼포먼스 녹화를 한 거잖아 네 진짜 힘들었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 시차적인 아예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새벽에 끝나고 돌아와서 씻고 네 거의 한 2시간 그냥 눈뜨고 있다가 다 재밌어 봐잖아 그렇지 그리고 그거 저녁에 우리 뭐야 이제 연설 미팅 했었잖아요 아 그거 이제 데뷔 나랑 정복이 앉았는데 그치 아니 졸, 졸진 않았었는데 진짜 죽을 뻔했어 나는 10분 잤나? 졸려가지고 연설 시뮬레이션을 했죠 네 그때 데뷔 리딩을 한 아 그때 진짜 거의 이러면서 아 그때 나도 자다가 와갖고 거의 스톤 걸러가지고 그때 리딩을 이제 계속해서 다섯 번, 네섯 번 했나 우리? 아니요 아니요 그때 우리가 아마 그 연설 총 시간대 보니까 한 6분 30초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 6분 30초를 1시간 반 동안 했었어요 우리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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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읽어둬고 했잖아 네 그래서 그때 진짜 거의 약간 멘트 수령하고 뭐하고 뭘 정리 안했어 그랬는데 아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지민이 다음날 죄송합니다 그러고 다음날 6시에 기상했죠 6시에 기상해가지고 아니에요 4시에, 4시에 기상했는데 죄송합니다 4시 기상입니다 근데 제가 연결을 여보세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는 했지만 3시에 일어나서 한 시간을 또 연습한 거예요 이 친구도 미리 연습을 또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놓고 갑니다 과유불금이란 말을 여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과유불금 왜 과유불금이죠? 방금 얘기하셨나요? 마음이 이제 죄송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서 대련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거기서 이어갈 수 있잖아 그 뇌가 거창 그 상황을 얘기해봐 아니 근데 어쩌다가 이게 안 넘어갔대 아니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이 그 부분만큼은 약간 어쨌든 안보고 하고 안보고 대변하는 거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미리의 세대는 어떻게 보면은 팬분들한테 듣고 받은 메시지를 얘기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딱 카메라를 보고 딱 내가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딱 그래요 자 사진을 보실게요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얘기하면서 제가 온라인 공간에서 뭐 친구도 사귀고 이렇게 하면 잘하고 있다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갑자기 마지막 한 줄 알라니까 너무 긴장해서 그냥 이게 무슨 줄이었어요 정확히 네가 하려고 하긴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걸 하려는데 그냥 별거 아니었어요 별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한번 보려고 했는데 우리 그 페이지가 두 번째 페이지인 거예요 긴장해서 안 넘긴 거니 그래서 이렇게 넘겼는데 다음 페이지도 아니야 그냥 한번 더 넘겼는데 또 아니에요 그래서 허허 이렇게 웃은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초 동안 제가 이제 대본을 연습했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다 했어요 주바듬 1초만에 더 건강하게 살아가 그리고 땀이 뒷목이 야 그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더 떨려졌냐 정적 그 3,4초가 한 20년쯤 지켜졌어요 맞아 아니 나는 그 아니 나 나 형부터 얘기해 주세요 그 미팅할 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모였을 미팅했잖아 남준이가 야 얘들아 우리 진짜 이거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거니까 아니 틀리면 좀 그러니까 우리 차라리 보고하면 돼 우리 틀리지 말고 그냥 보고하고 보고해도 나쁜 게 아니니까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바로 지민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나서 너무 웃겼었어 근데 너가 요쪽에 있었잖아 요쪽에 있었던 사람이 나랑 슈가형이랑 진영이 왔나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이 입가에 미소가 나 진영 눈 맞췄어 우리 풋소리 났을 거라 정적이 있자마자 내가 내부 다 봤는데 형이 나를 다 보고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데 나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있는 거 같아요 이게 뭐 이런 자리라서 더 긴장한 것도 있는데 이게 한 사실 이제 팬분들도 안 만나면 이게 한 2년 가까이가 다 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뭔가 얘기하는 게 나이 더 힘들어진 거 같아요 저도 그건 공감해요 밖에 나와서 사람도 심지어 앞에 안 돼 계신 분들이 대통령 그러니까요 백동영 사무총장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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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님 그런 분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백지가 됐을 때 사무총장님이랑 눈이 많이 쳤었어요 그럼 더블티댓 근데 어차피 한국말 못 알아주셨어 근데 근데 거기 그 그냥 죄송하지 회장 분위기가 되게 자연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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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너 매트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고 계셨어 난 난 되게 생각보다 긴장이 많이 아예 되게 좋게 해 주셨어 눈치챈지 모르니까 저 다리가 엄청 떨었어요 그렇지 저거 하는데 이게 계속 안 멈추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민이의 그 죄송합니다가 통역이 됐을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 귀에 그거보이잖아 뭐예요 sorry sorry 이게 나오고 있는데 되게 웃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궁금하다 진짜 당황해 이게 나왔을까 sorry 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나왔어요? sorry 역시 통역분들 대단해 그것까지 아무튼 너무 너무 진짜 죄송했고 너무 재미있는 에피소드예요 그렇지 왜냐면 어떻게 보면 기회 주셔서 이렇게 온 건데 대착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렇지 솔직히 그거를 다 외웠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제일 열심히 한 친구예요 그렇지 진짜 밤새우야 별것도 아닌데 근데 그 짧은 거를 계속 얘기해서 아니 근데 저도 그 그 심정을 이해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 네 지가 함께 노래하고 지나 마지막을 한 번만 더 하시면 보셨다면 아니요 아 근데 하면서 와 진짜 남준형 진짜 나 이 생각을 나 사실 이번 일정을 소화를 하고 뭔가 다니면서 느낀 부분이 야 남준이는 정말 아 진짜 아 진짜 아니 연설에서 연설했는데 오늘 인터뷰에서 인터뷰에서 인터뷰하면서 야 저걸 저걸 저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저희 남준이형 없었으면 이 우리가 뭐하고 있을지 이게 아니 이게 참 당장에 분야가 있어요 제가 제가 가장 땀날 때는 이제 프리스탈 댄스 시킬 때거든요 오 이거 무섭다 와 바로 이제 제이홉 지민님 와 야 시금찍하다 뒤에 땀이 바로 나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나 BTS 되게 잘 춰야 될 거 같잖아요 참 저희가 밸런스가 바로 이제 제이홉으로 얼굴을 딱 옮겨가는데 밸런스가 더 이 팀의 이제 뭐 뭐 숨기능일까 밸런스 이제 밸런스 나 이제 프로듀싱 뭐 이런 얘기하면 바로 이제 바로 야 작업 좀 해 바로 이제 아니 오해가 있는데 나 회사가 잘 안 싸워 왜 그래 내가 이럴려고 한 놈 빨리 그래 이제 의견을 잘 취하고 있는 거 이번에 공개합시다 내가 이럴려고 한 나를 근데 이게 사실 많이 와전됐는데 책상을 뒤집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런 모션 한 적도 없는데 아 저 이런 모션 한 적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아니 이게 무섭지 무섭지 이게 범보야지원에서 그 휴식을 위해 여행을 보내주겠다 이래가지고 뭐 너희들의 자유를 위해 뭐 그렇게 자유를 위해 널 즐겁게 해주겠다 라고 해서 데려왔는데 사실 그때 저의 행복은 밥이었어요 아 그쵸 밥을 근데 밥을 먹는데 돈이 또 부족한 거예요 이 제작비에 맞춰서 그치 써라 제작비에 맞춰서 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솔직히 배가 지금 너무 고픈데 두 그릇 먹는 것도 이거 왜 안 되냐고 나 너무 서운하다고 이래가지고 나갔어요 이럴려고 왔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내가 이럴려고 왔잖아요 밥을 뒤집어 먹는 거로 바뀐 거야 아니 솔직히 심지어 멘트도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니 근데 밥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였는데 아니 아니 진이 형 나가기 전에 그래서 내가 이럴려고 한 것도 안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어 아니 근데 근데 우리가 그걸 듣고 근데 나 이러고 가자 뭐 양념을 치고 볶고 지지고 해서 아니 여기 현지 식당 식당을 책상으로 엎어대는 거야 그래서 아니 말이 되나 그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는 아니 그때 그때 우리들이 그 좀 컨디션도 되게 안 좋다는 상황에서 활동 끝나자마자 바로 갔어요 근데 내일 내일은 금타 끝나자마자 갔던 걸로 기억했는데 아 근데 지민이 지민이 차려 잃어버리고 맞아 맞아 형은 먼저 한 것 같잖아요 여권 잃어버리고 맞네 당연하네 지금 여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여권 저한테 없어요 제 여권은 제게 안 됩니다 지금 여권이요? 지금 여권 뭐 이 여권 말하는 건가? 이거 언제 들고 있었어? 이거 몰라 왜 내 주머니 속 계속 아 지금 잃어버릴 뻔했더라 여권 좀 하네 얘기 안 했으면 여권 뭐 여권 말하시는 건가요? 여권이 화제가 많이 되더라네 친구들이 근데 이거 그러면 우리 계속 가지고 있는 거야 반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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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스러워 네 여권입니다 신기하게 뭐 뭐 아니 다들 제대로 봤는데 되게 심해 아 진짜 정훈아 아니 양말 좀 벗자 아니 뭐하냐고 그냥 벗어 좀 아니 너 아무래도 그거 놀랄지잖아 뭐야 무슨 무슨 믿는 거 아니냐고 아니 너 아니 너가 현대미술하고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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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 모양 여튼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그래 끝난다고 뭐가 즐거웠어요? 아 뭐 유엔이랑 또 뭐 여러가지 스케줄들 또 오늘 또 메간도 만나고 왔잖아요 아 맞지 만나고 또 아 메간이 키 크더라 그러겠네 차야비카 76.5 와 오 좀 당황스럽게 근데 내가 좀 더 크다 엄청 뭔가 순박해 보이셔서 아 그리고 메갈이 그 키우는 강아지가 있거든요 4 4 이름이 4 4 4 너무 귀여웠어 지금 진짜겠더라고요 아 쟤 팔로워가 50만이래 아 브랜치 블록 팔로워가 50만이래 우리보다 더 높아 그러니까 우리보다 높아 우리 만들면 한 7천 5 5 5 아니 죄송합니다 왜 갈 수 있어 가자 언젠가 신임이랑 일일이잖아 누군지 왜왜 너 왜 일일이잖아 야 여튼 오늘 재밌었습니다 갑자기 아 뭐 유엔 관련해서 지금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아 너무 정신이 없게 하죠 뭔가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해가지고 아 맞아요 살면서 못할 경우들은 살면서 내가 볼 일도 없는 사람들 보고 받아볼 질문도 아닌 걸 또 받고 참 언제 각국 정상들 앞에서 저희가 이런 얘기 한번 발표 같은 거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발표 잘 안 했는데 너무 감사했던 것도 이제 저희 때문에 또 분위기가 좋아져서 정과는 다르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실제로 뭐 저희 카레 그런 거 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굉장히 민망하지만 그 그 저희가 그 발표를 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시청률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미분들이 봐주신 거 아닙니까 처음 봤죠 아 아미 여러분들이 봐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확하게 스피커죠 정확하게 저희는 뭐랄까 그 중간에 설때 같은 뭐 인터뷰를 할 때도 뭐 인터뷰어분이 말씀하시기를 평소에 아무리 이제 그 유엔총회 같은 걸 해도 이 사람들이 보는 비우수 한정되어 있죠 비우수가 이제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함으로써 이제 열심히 좀 축구가 됨으로써 그래서 좀 늘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 역할에 딱 그냥 딱 그래서 그 사람들 처음에 아 이 방탄소년단 너네 가수인데 너 내가 무슨 가서 뭘 하냐 이런 말씀대로 많으셨는데 사실 저는 다 알고 그 역할로 온 거예요 지속발전 가능성 지속 지속 가능한 개발 개발 SDG 관련해서 홍보도 할 겸 이제 저희가 스피가 돼서 이렇게 많이 알리기 위해서 온 거라서 그렇죠 너무 막 새환경 키바 안 보면 우리로 인해 정말 많이들 보셨으면 그게 우리 역할 정말 다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일단은 우리 열일을 했어요 잠도 안자고 열일을 했잖아요 이번 일정도 진짜 빡세 근데 반반으로 바로 흘리려 약간 심정으로 시권적이가 왜 이렇게 심해 심장이 스태료 스태료 아니 죄송한데 제 심장 박동수가 나라나질 않아요 하루에 내가 뛰어야 되는 심장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너무 다 써서 빨리 미국 스케줄 때문에 미국 스케줄 때문에 제 입술에 지금 네염이들이 지금 약간 아니 네염 미국 스케줄 아니더라도 너는 맨날 생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희야 이거 잘 나는 사람이 잘 나는 사람이 저는 백신 2차 맞을 때 진짜 안 아팠거든요 이게 저도 그거에 대해 들었는데 백신 2차 맞을 때 잘 자는데요 아니 자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중요하고 햇빛 받아야 되고 비타민이랑 이런 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좀 부족하면 군염이 자주 생겼다는데 다 안하잖아요 다 안하잖아요 그것들 잘 하면 이제 네염이들이 좀 사라질 거예요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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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 좀 다시 쌓아 제가 한번 다시 쌓아 보겠습니다 햇빛 맞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더라고요 햇빛을 이렇게 말리면 돼요 아니 그냥 햇빛 맞으면 이렇게 돌겠다는 공감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필요해 나면 필요한 부분 해라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내일도 또 엄청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일 또 일정이 많아 우리 내일을 위해서 한번 파이팅하게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스펙 내일 일정이 마지막 일정이죠 뉴욕 한국에는 또 그렇게 천둥버기가 많이 온다고 여기 날씨는 참 좋거든요 번개 소리가 진짜 컸대 번개 소리가 진짜 컸대 우선 우선 잘 숨기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도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저희 대신에 좀 뭔가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선정할게요 내일을 위해 하면은 다 같이 죄송합니다 하면 돼요 오케이 자 갑니다 내일을 위해 죄송합니다 하하하